이번 시간에는 문자형, 영어로는 텍스트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문자입니다 자연스럽게 파이썬으로 텍스트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한 작업이겠죠 특히나 계산기는 어때요?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텍스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계산기는 이제 파이썬의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계산기를 멀찌감치 앞서 나가 봅시다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영어로는 문자열, 영어로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는 4-e-txt.py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영어로 스트링을 표현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자 따옴표로 묶는데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열었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으시면 됩니다 출력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잘 출력되는 것이죠 즉 따옴표로 묶어서 스트링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hello world를 표현할 때 이걸 큰 따옴표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큰 따옴표로 얻었으면 당연히 큰 따옴표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작은 따옴표로 할 수도 있고 큰 따옴표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다룰 때 그 텍스트가 여러 줄로 이루어져 있는 좀 큰 텍스트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줄 바꿈을 해버리면 파이썬에서 이렇게 에러를 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작은 따옴표를 쓴다면 이렇게 세 개를 쓰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줄 바꿈이 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또 줄 바꿈이 되고 그리고 작은 따옴표 세 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 바꿈 한 번 되고 헬로우 하고 줄 바꿈 되고 월드 하고 줄 바꿈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큰 따옴표로 한다면 큰 따옴표를 세 개를 연속으로 쓰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파이썬에서는 문자열과 관련된 연산도 있어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더하기 1을 한다 이때 저 1과 1은 문자열이죠 자 그리고 한 번 얘를 실행을 시켜볼까요 프린트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코드의 실행 결과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어버릴 테니까 이거를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겠죠 왜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부분은 작은 따옴표만 등장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그 다음 큰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는 이 파이썬의 코드라기보다는 그냥 문자열로서 해석할 테니까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옵니다 왜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를 쓰면 얘는 산술연산자가 아니라 문자열과 문자를 결합하는 결합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헬로월드를 1000번을 출력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1000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장난 아니죠? 파이썬 엄청 강력하죠?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1000번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긴 문자열이 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행했을 때 상당히 긴 문자열이겠죠? 저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랭스의 약자인 len에다가 저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실행된 그 결과가 몇 글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앞에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건마 그 안에다가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만 천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세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굉장히 빈번한 작업 중에 하나는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헬로우 월드가 있는데 저기 있는 월드를 유니버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월드와 유니버스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걸 프린트문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컴마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 코드를 붙여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월드가 헬로우 유니버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고 연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이 지금은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뭔가를 알아야 상상력도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아 여러분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는 걸 깜빡했네요 숫자 문자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숫자 문자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